네 고수의 전략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강욱 전 의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자 지금 갑자기 지난주에 큰 폭탄이 하나 터졌습니다. 매주 그렇잖아요. 이야 어떻게 주인공은 또 한 사람이야. 우리 김건희 여사님. 확실히 권력설 일이신 게 맞아요. 진짜 공천개입까지 한다. 아니 근데 지 남편이 그 대통령의 공천개입으로 그 대통령을 2년형 같게 만들었잖아요. 보고 들은 바가 없나? 그런 거 상관없지 않아요 원래? 본인들이 수사에서 구속한 사람 다 사멸해주고. 그새 말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까지 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공권력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편의적으로 남용했는가를 스스로 입증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남이 잘못하면 그건 범죄고. 내가 잘못하면 물을 어디서 시빌 걸어?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 그렇죠. 억울하면 네가 힘을 가지든가 뭐 이런 거니까. 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아니 그때 그 수사도 열심히 들여다보셨을 텐데. 그때 공천개입. 박근혜의 공천개입. 그것과 김건희의 공천개입. 박근혜는 현직 대통령이고 김건희는 현직 대통령 머리 위에 계신 분이고. 그런데 어쨌든 민간인이고. 그 차이점이 있어서 나중에. 그러니까 죄질로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대통령 부인이 개입하는 게 훨씬 재질이 안 좋죠. 그렇긴 한데 또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입해도 개입한 게 아니다. 또 이런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낼까 봐. 명품팩도 그런 식으로 피해간 거 아니에요. 그럴까 봐 공직선거법에는 굳이 공직자거나 정당원으로서의 신분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한테 자리를 제한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른 이익을 제시하면서 선거에 개입했을 때 매수 및 이해유도죄라는 게 있죠. 이게 이해유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죠. 김해로 가게 되면 김영선 씨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공약이나 이런 걸로 다 밀어줄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민생토론회. 실제로 민생토론회라는 걸 계속 하고 다녔었고. 그러면 범죄 구성요건 상으로 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딱 떨어집니다. 이거는 오히려 백 받은 것보다 더 확실하게 떨어지는 일인데. 백 받은 것도 피해 갈 수 있다는 게 놀라운데. 그때는 배우자라서 처벌조항이 없다는지 무슨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지 이런 소리를 하면서 억지 논리라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빠져나가려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 수밖에 없는데. 나는 헛겹이다. 유령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비대위원장과 윤 사이가 되게 안 좋아졌다. 비대위원장 사퇴하라고 비서실장까지 보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왜 저럴까. 한동훈이 특검법 같은 거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래서 저러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 V1과 V2의 생각은 허수합의를 하나 심어놓고 제일 말 잘 들을 애를 갖다 놓고. 처음에는 한동훈인 줄 알았지. 완벽하게 컨트롤하면서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해. 그렇게 하려고 한동훈을 어찌 보면 파격적이고 무리하게 비대위원장에 앉힌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 그만두자마자. 그러니까요. 성당 대표로. 그러니까 본인이 유세뽕을 맞아가지고 오버하고 다니는 그게 꼴보기 싫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때 김경류를 왜 마포에다가 내정하느냐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뒤에 사천 논란. 뭐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집어넣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굉장히 권력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내실보다는 외양에 치중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서 뭘 설득하기보다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다 같이 보이고 있는 거. 원래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닮은 놈들끼리. 우리 김박사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 나와바리고 내가 지금 이번 총선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돌봐줘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감히 뭐 이런 게 됐을 것이고.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김영선이하고 다 교통정리가 돼가지고 야 너 저기 김에 나가라. 창원은 내가 심을 사람이 있다. 그 얘기는 없었지만 실제로 그런 의도가 일케요. 아니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현직 검사. 김상민이었죠. 중앙지검 검사. 탈락을 했다가 이원석이 격노했다고 그러면서 징계해라 해서 결국 징계까지 됐죠. 검찰 조사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운하 전 청장 황운하 의원의 예를 들어서 징계 중이라도 나는 나갈 수 있다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아니 그 당이 어느 당입니까 윤석열의 당인데 불가능해서 아마 컷오프 됐나 그러죠. 그러니까 못 나갔고 그런데 최근에 또 자리를 얻었죠. 아 그거 모르셨구나. 국정원장 특보로 임명이 됐습니다. 김상민이가? 그러니까 그때도 왜 주기환이라는 광주의 윤석열 신고. 수사관 출신. 그 사람이 비례대표 공천을 못 받으니까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대통령 특보라고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임명을 한 다음에 최근에 유암코 감사라는 연봉 한 3억 된다는 자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챙겨야 될 사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로서는 이제 자기가 공천을 다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도장만 찍을 사람으로 한동훈을 세웠는데 한동훈이가 이거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오늘 빡친 거지. 그렇죠. 너 미쳤어? 돌았어? 이렇게 나온 것이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 그런 걸 흘린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내가 사과하겠다 이런 거를 김건희 쪽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김건희 쪽에 대통령실 사실 비서관인데 윤석열보다는 김건희에 더 붙은 이 모 비서관이라고. 그 양반이 이제 원래 YTN 출신인데 그 이전에 CBS에 있었어요. CBS의 거의 동기였던 사람 김 모 기자. 그 양반이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 문자를 공개한 거 아니에요. 이런 루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CBS 논설위원이 그걸 알리시게 된 거구나. 하여튼 그때 그게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계속 문자하고 전화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동훈한테 얼마나 항의를 했겠습니까. 둘이 원래 문자도 주고받는 사이고. 수백 통씩. 수백 통씩 하는 사이인데. 그런데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한동훈이는 왜 말을 안 들었을까요. 아니 뭐 전국을 다 자기가 공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정도면 여사님 또 현재 위상도 있고 그런데. 좀 받아주고 그러면 서로 좋게 좋게 갈 수 있는 건데. 왜 그랬을까.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좀 버릇을 잘못 들이면 주인을 자기 알로 보고. 엉기고 물어뜯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 지금 한동훈이가 뭔가 좀 자기 말을 안 듣고. 워낙하려고 하니까 그냥 개를 잡듯이 한동훈을 잡았구나. 아니요 아니요. 제 말씀은 한동훈은 애초에 본인들하고 한 배를 탔고. 본인들의 수화에 있는 그냥 신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당신이 무슨 아는 게 뭐가 있어. 전략이 뭐가 있어. 아이고 거기서 또. 내가 다 플레이 해가지고 만들어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던 차에 비대위원장이 되고 보니까. 본인이 유세 다니면서 그러고 다녔잖아요. 후보들 나름대로 기라산 갔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난 정치 선배들. 여기서 내가 일본이다 이런 소리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권자들한테. 그러니까 본인은 한껏 이제 자기 뽕을 맞고 이게 스스로 막 이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번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지도 싫었던 거지. 그리고 유세 다녀보면 김건희 윤석열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나한테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환호하면서 사진 찍자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 그게 이제 유세 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되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이제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이걸 뉴스토마토란 매체에 폭로한 주역들이 다 개혁신당 사람들이에요. 개혁신당 두 명의 의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천아람 이준석 얘기 나오고 있고 또 한 명이 김모 비서관이라고 지금 개혁신당 대표 허은하. 대표의 허은하 씨의 비서관. 비서관. 그런데 이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국민의힘에서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직자로 일했던 분이고. 그래서 아마 장성철 소장 같은 분하고 그분도 이제 당직자 출신이잖아요. 그 동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데 그 양반이 캡쳐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캡쳐본. 뉴스토마토 기사에서도 CD로 표현된 분 중에 D가 갖고 있다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D예요. 그 양반을 뉴스토마토 기자가 만났고 그 기자도 캡쳐본을 봤고. 그래서 살라미 전술로 하나 둘씩 이렇게 공개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한다 만다 뭐 과거에는 그랬을 텐데. 옛년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결국 다 컷오프 되지 않았냐 이런 소리만 지금. 그렇죠.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아니 컷오프는 될 수 있지. 한동훈이가 주도권 경쟁 속에서 공천을 안 주면 못 봤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김건희가 공천 약속을 한 것이냐. 그렇죠. 이 부분인데 김웅전 의원도 이미 그 총선 때 내가 여사로부터 텔레그램 받았다. 나 공천될 것이다. 실제로 공천도 됐고. 그 사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거를 할 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 심했으면 심했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공지의 사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선 씨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3월에 들었어요. 아 이미 들었었어요. 3월에 들었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알려준 건데. 그래서 김영선이 조만간 폭로한다. 근데 진짜 빡쳐가지고 그랬는데. 요즘도 김영선이가 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는 거 봐서는 아직 권력이 한 2년 반 남았다. 뭔가 자리가 또. 자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수족에서 바닷물 떠먹는 재주가 있으니까. 7번이나. 해수부 장관도 노리실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근데 그 입장을 바꿔놓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 예를 들어서 총선에 자기가 반드시 출마해야 되겠다. 그 민주당 공천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무슨 제기를 합니까.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공천 경쟁 과정에서. 그전 선거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다 돌리면서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국힘 입장에서는 누구를 팔겠냐고요. 누구랑 가까운가 이런 걸 할 때 정상적이라면. 윤 대통령을 팔아야지. 대통령을 팔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다 우리 김박사님을 팔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면 권력 서열이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는 명확한 것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결정권. 그러니까 이 판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아니 국힘 쪽에 출마하거나 정치하려고 입지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익이나 권력의 향배에 민감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때 다들 김건희 씨를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게 폭발력이 되게 큰 사안이고. 여러 군데에 이게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배웅산도 감히 부인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함부로 얘기했다가. 그런 문자를 보낸 일이 없다. 이렇게 해명해야 깔끔하잖아요. 그런 해명은 못해.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는 순간 거짓말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거 보면 제가 좀 상상에 상상을 더하면. 왜 개혁신당이 단체로 나섰는가. 그런데 저기 이준석이 그랬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거는 조언일 수가 있다. 선의의 조언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물을 탔어요? 왜 이러지? 봤는데 보니까 본인이 이걸 뉴스토마토 기자한테 얘기했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고. 이건 뭐 어떻게 된 것인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이준석이가 말하자면 트릭을 쓴 것이다. 나를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뒤에서는 다 그렇게 또 지자한테 정보 주고 그랬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물매기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선이었다. 나는 나름대로 김건이를 위해서 쉴드를 쳐줬다. 이유로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용남 전 의원도 오마이뉴스 나와서 이 사태로 인해서 덕보는 데가 어디냐. 민주당일 것 같지만 아니다. 한동훈이다. 한동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한동훈일 수밖에 없죠. 저기는 여사의 부당한 공천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한 공천을 냈다. 그 이미지. 그래서 이거를 좀 상상에 상상을 더하면 이런 게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확신을 하느냐. 개혁신당은요. 다음 대선 때. 대선이 조기 대선이 되든 2년 반 뒤에 대선을 하든. 결국에는 국민의힘하고 합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소망이 자기들이 금유를 접수하는 거지. 그 예전에 어디입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에 개혁적 보수신당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게 나중에 바른정당이었는데. 그래서 개혁적 보수신당 참 좋다. 약칭은 계보신당. 계보신당.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좌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던 사람들이 대선 끝나기도 전에 다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고. 그때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유승민 대표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보수의 정의당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장하신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합류하신 그분들이 대노하면서 뭐라고 보수의 정의당을 하자고 다 돌아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념, 가치를 위해서 정당 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없죠.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 노렸던 게 탄핵 국면에서 어차피 여기는 안 될 것 같고 바른정당으로 가서 반기문 내세워서 혹시 저게 하면은. 무성희 형이 또 그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갔던 거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다 컴백해놓고 유승민만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유승민 입장에서 보면 참 얼마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놓고 유승민도 다음 대선에 다시 또 이쪽으로 옵니다. 아니 물론. 대선도 아니구나. 총선 때. 당시에 유승민 입장은 참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고차방정식을 지금 이준석이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김건희 공천기. 한동훈한테 당장 유리한 상황. 한동훈은 마치 원칙을 고소하면서 컷오프를 하고. 김건희는 부정하게 청탁한 사람. 대신 남동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김건희 힘이 빠지고. 그렇죠. 윤석열의 힘도 빠지고. 그러면 한동훈의 당내 위상이나 입지가 좀 강화되고. 그런데 이준석이 보아하니 한동훈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저게 한동훈이 좀 있다가 보궐선거, 지방선거 거치면서 흔들릴 거고. 낙마하게 되면 저 자리는 내 자리다. 뭐 거기까지 바라보고 지금 술을 쓰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들이 있던데. 한동훈 쪽에서는 달리 봅니다. 지금 이준석하고 한동훈하고 모종의 제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야, 니들이 말하자면 트리거 역할을 해서 윤석열, 김건희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내가 한동훈. 현실적으로 한동훈이니까 지금 그래도 권력에 가깝잖아요. 대통령 다음 대선에 좀 가까우니까. 밀어주고 서로 그렇게 말하자면은 연합정권, 연정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겠는가. 이거 호사가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그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한동훈이가 사실은 총선에서 참패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정권은 틀림없이 조기에 망하고 따라서 조기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근데 내가 당대표가 아닌 말하자면 아웃사이더로서 이렇게 밖에 서 있으면은 야인으로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빨리 들어와서 당대표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대선 때에는 자기 대선 때에는 자기는 윤석열로부터 아무런 부채감이 없는 혹은 이어받아야 할 부채가 없는 그런 존재로서 대선에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 뭐 꿈은 야무지인데. 깜찍한 생각인데. 그러려면 전제가 되는 게 무슨 정치적 역량이 있어야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배제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바로 갈 수 있는 그 바로 앞자리가 여당 대표라고 생각하니까 저거 빨리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건데. 개무시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팎으로. 그런데 속으로는 속으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고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한동훈의 야망을 오세운도 다 감지했다. 그런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이 한 편을 먹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있었잖아요. 사실 오세훈하고 이준석은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든 개싸움은 벌어진 거고 이 대목에서 저는 참 또 하나 짚지 않을 수 없는 게 김건희, 윤석열이 개인 전화를 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연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고 국적 마인드가 없는가를 그들이 입증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개인 전화를 막 돌려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 저 같은 정도만 해도 되게 조심했단 말이에요. 개인 전화. 누가 전화 오면 다 가려서 받고 특별한 업무가 있지 않으면 안 받고 왜냐하면 무슨 다른 청탁 전화일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문제로 구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정부에다가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극도로 자제하게 되는데 아, 청와대 계실 때? 이 사람들은 합불며 대통령 부부인데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그냥 권력으로 받아들이고 최대한 누리는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어떻게 문자로 남깁니까? 그러니까요. 책임감도 없고 그런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녹취도 안 되고 확인도 어려운 카카오톡 전화 뭐 이런 것도 한다든지 아이폰 메시지가 아이폰이면 아이 메시지라든지 아이폰 이용자들끼리 하는 통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보안의식. 아, 보완의식. 보완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보완을 잘 유념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제 검찰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저하고 이제 연락해보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 텔레그램에 가입을 해가지고 텔레그램에다가 그 자동해제, 자동삭제 기능이 있잖아요. 텔레그램 얼마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거. 그런 기능을 넣고 텔레그램으로 대화하거나 텔레그램에 연락하는 분들이 네, 많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들은 자기 휴대전화가 까진다거나 그런 거를 누군가 감청한다거나 옆볼 거라는, 뺏어다가 볼 거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추가로 검찰 내부망에는 지들끼리 쓰는 이 메신저가 있는데 그 메신저가 그냥 이렇게 텍스트를 주고받는 메신저가 있고 쪽지 기능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쪽지로 또 무슨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쪽지 기능은 서버에 그 내용이 남는데 메신저는 주고받으면서 바로바로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린 일을 많이 하니까 그것도 삭제되게 설정을 해놓은 건데 어찌 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이런 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냥 윤석열 표현대로 그냥 내 깔겨 놓고 다닌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화살로 돼서 돌아오겠죠. 결국은 김용남 의원 같은 사람은 지금 이번 주 중으로 그 녹취 문자 내용이 공개될 것이다. 그리고 추석 박상에는 결국 김건희 얘기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결국에는 지금 살라미 전술 제 말이 맞았네요. 녹취도 있다는 거잖아요. 녹취도. 문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 어쨌든 뭐 우리로선 좋습니다. 네. 개혁신당이 열심히 하네. 너무 고맙고 저는 그렇다면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0월 10일이 이제 20일의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아, 네. 6개월. 그러면 이제 지금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왔던 많은 수의 의원들, 여야의 많은 수의 의원들이 드디어 해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에서 빠꾸된 그런 법안들 10월 10일 이후에는 그냥 저쪽이 단일 대우로 이렇게 108표가 그대로 그냥 안철수 빼고 그동안 거의 유지되어 왔잖아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200석 넘게 동조표가 나와서 윤석열이 거부했던 법안이 다시 재의결이 되는 그래서 그게 법이 되는 그런 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계속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처럼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짧게는 추석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여론이 이제 뚜렷한 향배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더욱. 지금 이제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추석 때 밥상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문다혜 씨나 김정순 계사 이런 것들 아주 지더분한 방식으로 흘렸는데 그거하고 김건희 무혐의 건이 선명하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아유, 김건희에 비하면 저건 자기 명함도 못 남는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살피시게 되면 추석 이후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규추가 주목되고 글쎄 말이에요. 이게 지금 70대에서도 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TK도 위험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추위들이 바뀌면 저기 이제 국힘당 사람들이야말로 생존 본능이 이제 발동해야 되니까 아마 이거는 이대로는 못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마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전화가 올 거예요. 응급실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쌍욕으로 문자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응급실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이건만 보더라도 지난 총선 때 그것 때문에 칫떠로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많았거든요. 그들도 지금 아 이대로 우리 김여사 이고 지고 갈 수 없다 여기서 털어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부에. 왜 없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용산에서 쌍욕 얻어먹고 쫓겨난 사람들 또 엄청 많잖아요. 아 또 공급이 거기가 또 공급무더기가 있어요. 거기도 폭탄이네. 폭탄. 아 김건희의 나라. 김건희의 나라. 자 그래요. 지금 객굼들을 꾸고 있어요. 개혁신당. 한동훈 쪽에서는. 결국 걔네들도 윤석열 김건희가 무너진다. 오래 못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야말로 빨리 거기가 무너져야지 자기들 살 길이 생기니까 그렇죠.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더 절실하죠. 고위 공무원. 하급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고위 공무원도 지금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고 경찰들이 또 지금 너무 피곤해져가지고 피곤해져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사실상 가까운 데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를 수발을 해야 되는 사람 경찰들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저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 사람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 증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는 사람들마다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실이 우리가 그 피치다거리 하느라고 이런 기보적인 치한도 챙기지 못했다라면서 대통령실 대통령실을 이제 노골적으로 탓하진 않아요. 대통령실이 용산오면서 시위가 많아져가지고 이 시위대를 뒷감당하느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점만 안 했으면 없었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 민주정부의 대통령들은 어디에 이렇게 가고 싶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청와대 안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 대통령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맛있고 좋은 음식들을 먹을 것 같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까. 그럴 것 같잖아요. 옛날에 무슨 왕한테 진상하는 뭐 어떻고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수라쌍. 제가 몇 번 먹어봤잖아요. 아 예예. 정말 맛이 없어요. 아니 맛이 없는 사람은 왜 맛이 없냐면 저염식으로 간을 약하게 건강을 건강식으로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맛이 없어요. 먹으면 그래서 제가 아 너무 맛이 없다고 그랬는데 대통령들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그러면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그러시더라고 부산에 있을 때 변호사 할 적에 그 근처에서 먹었던 맛있는 대구탕 너무 생각난다.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음식이 좀 밋밋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에 들은 요리사분께서는 셰프분은 좀 속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구탕을 한번 끓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레시피를 구해가지고 그걸 끓였다는 거예요. 부산의 레시피를 알아봐가지고 근데 이제 그 맛이 안 나겠죠. 안 나지? 안 나지. 당연히. 그러니까 장 먹었는데 대구탕에 나왔다고 반가워 딱 드셨는데 대구 국인데 대구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화 이제 그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런 게 먹고 싶으면 사람이 한 번씩 나가서 먹고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민주정부의 대통령들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경호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그렇지. 그걸 안 나가고 일부러 자제하고 근데 경호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갑자기 장충동 족발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갑시다. 내가 다 쏠게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총리만 하더라도 가기 한 시간 전에 미리 경호팀이 가가지고 그 자리를 쫙 이렇게 갈 자리를 추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미리 가가지고 또 군인들이 포인트에 가서 이렇게 다 지키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대통령이 가면 외곽 경비를 군인이 하는 거죠. 장충동 족발을 가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야 가자 그러면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럼요. 그러니까 그 시간 계획 그리고 가는 길에 또 동선을 체크해가지고 거기 무슨 신호 조작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수 여사도 그런 얘기하신 적이 있다고 청와대 관저에 있으면 거기가 이렇게 대통령 관저니까 방음 방탄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누가 또 도청하면 또 안 되니까. 벽 두께가 1미터가 넘고 막 그래. 그러면 그 안에서 있을 때 청와대가 과거 청와대가 정원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부가 식물이나 꽃 같은 거를 좋아하고 그러시니까 그런 것들을 봄날에 가서 꽃도 좀 보고 싶고 이런데 나가면 경호원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게 미안해서 그 일 봐주시는 분들이 다니시는 지하 통로가 있거든. 그쪽으로 해서 나가서 꽃밭에 가서 이렇게 꽃 구경을 하려고 이렇게 살짝 보고 그게 이제 해방감을 느끼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다른 분들 시선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건데 산책도 그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그럼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죠. 그런데 그거를 딱 이렇게 보고서 내가 혼자서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거나 다음에도 이렇게 몰래 나와서 이분들 피곤하지 않게 이걸 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딱 오시려고 보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저쪽으로 사람들이 막 확 뛰어가고 이러더라는 거야. 이미 그게 딱 보여가지고 쫙 이렇게 경호인력들이 이게 나와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아 이거 저기 함부로 내가 그냥 내 맘대로 가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다. 감옥이네 감옥. 관절하더라도 그럼요. 사실상 그렇게까지 조심하면서 사는데 이자들은 빡 하면 나가서 술 먹은다고 돌아다니고 자기 뭐 먹고 싶다고 나가고 이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대요. 그리고 가서 예를 들어서 한 10시까지 먹겠다. 그럼 먹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호경비 인력들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세팅해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나온다는 거야. 더 먹어야 된다. 더 가져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다 밖에서 다 대기하고 퇴근도 못하고 계속 대기하면서 또 긴장 상태로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이게 또 삐끗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윤석열이 취임하고 3일 지나선가 그때 그 아크로비스타 부근에 그 뭐 어떤 음식점에서 얼굴이 뽀얘게 져가지고 같이 사진을 눈가고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떻게 된 일이고 또 저기 윤석열이 또 지금 얘기 듣기로는 지난번에 대구 뭉튀기 사건도 있었고 예전에 일광수산이라고 부산 가가지고 그렇죠. 줄 세워놓고 아니 2층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카메라가 아니라 딴 거였으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무슨 말만 얘기하면 국가안보가 어떻고 경호상의 이유로 어떻고 하면서 다 거부하잖아요. 공개를 불법 건축물 지어놓은 것도 다 국가안보상의 이유고 무슨 검사들 휴대폰 뺏는 것도 다 국가안보상의 이유고 이러는 자들 아니에요. 왜 그걸 휴대폰 뺏었냐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원격으로 휴대폰을 폭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김건희 변호사가 그러면서 자기들 저기 나대고 술 먹고 놀 때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게 예전에 아크로비스타 가서 무슨 저기 한남동 집 수리할 때까지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안 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도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차에다가 이런 거 다 싣고 다닌다. 움직이는 무슨 종합상황실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어떤 자리라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냥 마음껏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과시하는 이런 자리일 뿐이지 책임하고는 이만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자리인 거죠. 아니 이태원 참사 정말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그들이 고유의 본연의 업무도 못 수행할 정도면 이거 사실 대통령한테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모든 게 다 아니 그 일을 해본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된 건지 다 알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고발사주권에 고발장을 썼던 손준성이가 범죄정보기획관 이라는 거 아닙니까. 범죄정보기획관은 총장이 시키지 않으면 안 한다. 시키는 일만 한다. 이거는 검사를 해본 사람을 누구나 다 안다라는 거를 청문회 때 그 증인 참고인으로 나온 분들이 거기 무슨 유상범인의 곽규택인의 검사 출신들 다 앉아있는데 지목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당신들 검찰 출신이 다 알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도 직설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얼마나 자기들한테 부담이 되고 인력 배치가 그렇게 편중될 수밖에 없었는가 기본으로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걸 부인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지.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최강욱 전 의원님은 공작 대상이었어요. 최강욱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최강욱 의원님 입만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트집 잡을 거 없나. 지금 이게 검사 집단들의 행태인데요. 고발 사주 사건. 손준성 2심이 곧 나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언제 나왔나. 원래 12일 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관련되어 있는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하고 고발 사주 손준성 건 함께 선고가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고발 사주 건을 미뤘대요. 선고를 추석 이후로 미뤘다는 거고 1심이 워낙 타이트하게 팩트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1심에서 엎어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좀 불안해요. 제가 뭡니까 고발 사주 건 때문에 중지되고 있었던 선거법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제가 저기 매불쇼에 나가가지고 확인해줬다라고 해서 그걸 허위사실 유포라고 공소시효 만료 3시간 전에 기소해놓은 거 윤석열이가 그 사건이 그런데 하신 말씀은 네? 네. 맞죠. 그게 다야. 그런데 그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엮여가지고 얘 한마디 했는데 한자로 기소가 됐어. 매불쇼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거의 모든 매체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매불쇼만 가지고 그런 건데 그것만 본 모양이지 뭐. 하여튼 항소심이 시작되자마자 고발 사주 건이 터진 거예요. 재판하는 첫날 재판장이 검사한테 검사가 항소유 어쩌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그러더니 고발장 부분 페이지를 기록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이거 누가 쓴 겁니까? 이거 확인될 때까지 재판 중재합니다 하고 중재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만 넘게 그냥 있다가 손준성의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항소심이 다시 진행됐었단 말입니다. 그 재판부가 이 고발 사주 건 손준성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예요. 주심만 다르지. 그런데 그 재판부가 손준성이가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내지는 검찰들의 어떤 조직적인 공모에 의해서 이 건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기소되고 이런 과정에서 장난질을 쳐서 공소권 남용했다는 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2심에서 또 유죄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건 제가 선고를 드리면서 이거 손준성의 건도 이게 위험하다. 엎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더더욱 지금 거기에 손 모 씨라는 분이 전주 중에 유일하게 기소됐던 분. 그 양반이 처벌 대상이면 김건희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당연히 유죄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직 기소 여부도 결정이 안 되는 상태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증거가 정말 너무 차고 넘치죠.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만 남는 건데 사실은 이번 내일 모레 나올 항소심 판결의 포인트는 그 손 모 씨가 지금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가 됐거든요. 주가 조작의 방조범으로 그게 유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김건희 씨의 논리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는데 유죄로 나오면 얄짤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1심에서 그 손 모 씨 무죄가 나오니까 농산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잖아요. 봐라 김건희가 저기 왔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냐 그게 왜 대통령실에서 나오냐 글쎄 말이야 김건희가 대통령이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하여튼 어떻든 12일 12일 판결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일입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관심을 놓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주가주작 사건을 고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최강욱 전 의원님이세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윤석열이가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다 그냥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불이익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 시대에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담장적이고 정말 정의의 친구다 이렇게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참 너무 황당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동훈 패싱 됐습니다. 유치하게 윤석열이가 친한동훈 최고위원들은 배제하고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더라. 김민전 등 친윤 김민전 인요한 또 하나 누구였다. 김재원 그 사람들만 갔다면서요. 아니 그래도 또 대통령실 쪽에서 언론에다가 우리가 한동훈 패싱하고 이렇게만 모였다 라고 보도하게끔 또 이렇게 썰을 흘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한동훈이가 야마도라가지고 왜 우리 빼고 어? 이렇게 했느냐 하고 언론에 흘린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친윤만 불러서 밥 먹었다 이렇게 언론에 흘렸고 이게 보도가 됐어요. 조선일구에 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죠? 얼마 유치합니까 결국은 한동훈 한동훈이를 대통령실이 비토한다 뭐 이걸 좀 많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맞아요. 옛날에 코마들이 싸우다가 저기 뭐 틀어지면 너 앞으로 우리 집 오지마 라고 하거나 집에서 같이 놀다가 장담을 가지고 손을 또 그어가지고 넘어오지마 넘어오면 파스칼로 그냥 그런 식이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 국면은 그냥 뭐 신경선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한동훈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개싸움이라니까요. 서로가 서로 꼬리를 물고 이제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너희들 한동훈 인정하지마 빨리 쫓잖아 이런 시그널을 계속 내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대표가 되자마자 그 소위 친윤 쪽에서 했던 얘기가 너 얼마나 가나 보자 이랬다는 거였고 네. 그때 흘러나온 얘기가 이제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로 날린다. 보궐선거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그리고 곡성군수 연관군수 연관군수 그리고 서울교육감 네. 그러니까 그 그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을 날릴 준비가 돼있다. 라는 게 이제 소위 친윤들의 입장인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날려버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거 접수한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네. 그러니까. 아니 그 그러려면은 자기들이 인기가 있어야 될 텐데 인기도 없이 그렇게 한동훈 떼조치면은 한동훈에게 날개 달아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기들이 봐도 지금 한동훈이 당대표의 지위에 있으면서 네. 본인의 어떤 인기를 더 높이고 명량을 강화할 수 있는 깜량이 안 된다는 걸 이제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계속 그런다니까 지금 갈수록 한동훈 편들어주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 없어요. 없어. 네. 유일하게 지금 장동혁이 하나 남았나? 그나마 얘기하는 게 현혁 의원 중에서 진종호 뭐 이런 사람도 사라졌잖아요. 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박정훈도 처음에 웬만한 하는 것 같더니 사라졌고. 네. 박정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정훈이 그 A 의원을 상당히 상당히 아 신뢰한다. 아 신뢰한다. 신뢰한다. 그래서 그 의원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갔다는 그런 얘기에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A 의원이 뭐 지금 한동훈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 모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같으면 겪어본 걸 알잖아요. 지금 깜이 되나 안 되나 하는 게 아무리 저기 이의권이 중요하고 뭐 힘에 굴종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깜이 돼야 거기 가서 숙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그것하고 또 허술한 친구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자 이 문자권으로 권력의 기반이 붕괴되면 시간은 나의 편이다. 저쪽 편이 아니라 저쪽에서 아무리 날 쫓아내고 밀어내고 뭐 이런저런 변수 만들어서 나를 어떻게든 적출해내려고 하더라도 야 시간은 나의 편이야. 그런 구상을 하겠죠.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한테 확실한 카드가 있다. 내가 문자 제일 많이 갖고 있어. 그렇죠. 나 날렸다가 이거 다 까면 너네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아니고 저쪽 저기 개혁신당 쪽에서 계속해서 이 이슈를 키우고 있으니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 개혁신당 반응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전 대표의 발언도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더라고요. 어디 CBS가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뭐 그게 큰 폭발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가 말 알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그때 개혁신당 공심위원장이었잖아요. 그때 개혁신당에서 그걸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까서 쟤들을 다 폭발시키느냐 그냥 가느냐 했을 때 김종인 씨가 말렸다 이런 설도 있는데 어떻든 저쪽에서는 뭔가 작전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뭘 폭로하는 거는 생각 밖으로 휘발력이 없어요. 이 국면이 가장 좋긴 한데 그런데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봐라 디올백도 명백하게 뇌물을 받았지만 이게 아무 이슈도 안 되고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 여세를 몰아서 이 여세를 몰아서 한동훈을 날리고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그런 다음에 김건희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석 인사 한 대면 한복 입고 나와서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용산에서 도는 썰이 김건희의 참정설 참정설 훌륭하네요. 아니 아무리 봐도 자기 남편보다 자기가 더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 느낌에 서울교육감을 나가야 되나 박사님이니까 뭐 저기 교사도 가짜로 하고 뭐 이런 경력도 있고 하니까 교육 경력도 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교육감 자격이 있어요. 교육감 가면 되겠네. 당적이 있나? 당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적이 없겠죠. 당적이 없어야 되지 않나요? 연 1년 정도 없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또 정치에 나오신다면 민주당이 만세 부를 일이죠 사실은. 교육감 나가시면 좋겠네요. 당선 돼가지고 정규 과목으로 뭐 점술 이런 것도 편성하고 그렇지 그렇지 관상학 표절 어떻게 하면 남의 글을 내 글로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관상학 표절의 즐거움 뭐 이런 거 싸우면 되겠네. 농담이 아니라 김건희가 정치할 가능성 더 유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권력의 맛을 보았잖아요. 언제까지 음지에서 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가 내가 직접 나서서 내 이름으로 내 명령으로 한번 정치를 한번 바꿔보겠다. 그럴 수도 있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법대 애들이랑 사귀던 여학생 중에 이렇게 보다가 이것들 무슨 대단하게 저기 똑똑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시험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구만 해가지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많았거든. 아 그래요? 그 비슷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건희가 그렇게 해서 또 정치에 참여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렇지 어느 국민이나 피의 선거권만 있으면 정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우리 김건희 씨의 동참을 바라면서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해요. 자 고수의 전략 오늘 수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특집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